주머니가 두 개 있어 겹치지 않는다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 통풍이 잘 된다 활동성 많은 그날에도 두렵지 않다 난 분리형 팬티, 트로즈 온몰을 입었으니까 트렁크의 편안함과 트로즈의 호송성을 합쳤다 따로따로 받쳐주는 쾌적함, 트로즈 온몰 소중하게 존중받는 기분, 이런 느낌, 처음이다 남성용 기능성 팬티, 트로즈 온몰 안 겹쳐져? 분리형 팬티잖아 진짜 내가 세트로 사줄까? 세트로 사면 더 싸? 조문전화 1599-3393 드 대구 반드시 서문화15-3393 자 spricht hesitate 선택 존중받은 ий